안녕하십니까. 남아삼의 물린다TV 물린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나스다 차트 QQQ를 가져왔고요. 뭐 시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은 정말 잘하는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차트 분석도 잘하는 유튜브가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. 나는 이렇게 리밸런싱 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. 복잡한 설명 말고 간단한 설명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. 약 1년 2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끝나고 드디어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,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지금 하락 추세는 끝났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과연 이 상승 추세에서 얼만큼 올라갈지 어디에다가 리밸런싱 할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짝대기 선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. 대충 주가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짝대기만큼 올라갔죠? 여기에다가 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 정도. 오늘도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상승장일 때 여기에다가 또 대입을 해봅시다.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 공안에 반등하는 이 구간 이 구간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. 이 끝에를 잡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.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 구간이 되겠네요. 자, 리밸런싱 구간은 이 구간 이 구간이 리밸런싱 구간이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부근에서 오늘도 매도를 해야 하고 이 차트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자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요 구간까지는 요거 마주치지 않을까. rsi가 73 rsi가 70 70 부근 rsi가 70 이상 70에서 73 사이에 분할 매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60이니까 더 상승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330 정도 되면 익절할 타임이다. 리밸런싱 할 타임이다.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때 되면 rsi도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3월달 말부터 4월달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강하다. 그래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tqq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다 끊었습니다. 현재 rsi가 60인데 아, rsi가 70 이상 70일 이 정도 되겠구나. 자, 요 상단에 오면 어느정도 이 철 또는 리밸런싱 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이 수도깨딩 슬로우 우문에 올 때 이렇게 항상 이 매스 찬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, 간단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. 왓다리, 갓다리, 왓다리, 갓다리 이걸로 해결하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데요. 절대로 몰빵으로 매도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. 자,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20%에 30%만 익절하고 왜 주가가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. 뭐 10%만 하도 되고 하지만 어느정도 왔을 때는 분한 익절이라는 것을 해줘야 한다. 그래야지 그 현금으로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절대로 몰빵이 아닙니다.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으로만 합니다. 자, 무슨 말 하겠죠? 계좌도 인정하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누구한테 뭐 시부리 정도 입장이 아닙니다. 네, 누구한테 가르치고 이래 할 입장이 아니죠. 니나 잘해라.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. 저도 보고 어느정도 자를 거는 자르고 손존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매수할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대응을 할 수 있는 계좌도 또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자, 요 계좌에다가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이바이 연주가 바이바이